안녕하세요 올클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용돈 벌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단골체인을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구글플레이에서 단골체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단골체인 지갑을 볼 수 있습니다 단골체인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버전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이란 사용자가 획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단골체인은 온오프라인 미션 수행을 통해 코인을 확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리워드형 앱테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퀴즈를 풀고 포인트 획득 광고를 시청하고 포인트 획득 온오프라인 가맹점 방문 후 QR코드를 스캔해서 포인트 획득 앱을 친구에게 추천하고 추천받은 사람이 적립한 포인트의 10%를 보상받으세요 코인 포인트를 적립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지금 가입하고 코인 포인트 적립을 시작하세요 그럼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팀 번호를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사용자는 다양한 미션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 실제 적립된 포인트는 쿠폰 구매 및 현금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페어런트 차일드 기능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단골체인 어플을 소개함으로써 어플 소개자와 피소계자 관계가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다른 어플의 추천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소계자가 소개자의 지갑 설정에 설치 URL이나 QR 코드를 통해 단골체인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때 차일드가 미션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의 10%가 해당 페어런트에게 전송이 됩니다 팩트칸 코인을 친구한테 전송도 가능하죠 현재 GS25 스타벅스 맥도날드 기프트콘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죠 등록된 후원단체 리스트 중 원하는 곳에 기부도 가능합니다 현금환전은 만코인부터 현금으로 환전 가능합니다 우리 주위엔 어려움이 많은 단체나 개인이 많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런 분들에게 단골코인을 기부해주세요 여러분의 온기가 이분들의 시린 가슴을 녹여줄 수 있습니다